태풍이 폭염을 꺾어주기를 내심 기대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고온다습한 열기로 폭염특보가 다시 내려졌고, 밤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구름대가 지나가고 그 뒤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오늘 경주의 낮 최고기온 35.6도까지 치솟았고요. 그 외 지역들도 33도를 넘어가면서 경북 동해안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에도 이어지면서 곳곳에는 무더운 밤이 예상됩니다. 열대야의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가급적 피해주시고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추인 내일은 오늘보다 낮 기온이 1에서 2도가량 더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맑다가 오후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1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후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낮 기온은 울릉도 31도, 독도 28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대체로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밤낮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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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